단돈 천원으로 클래식 명곡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가을 힐링 콘서트가 성남시에서 마련됩니다. 성남시립합창단은 오는 11월 8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19회 정기연주회를 엽니다. 이번 연주회에는 클래식 초보자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해 무대에 올립니다. 연주회 1부에서는 존 루터의 명 클래식 합창곡을 만나볼 수 있고 2부 무대에서는 순수한 목소리로만 연주하는 아카펠라 앙상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이번 연주회는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.